우크라이나와 접경지역인 러시아 서부 본토에서 교전이 발생해 주민 8명이 다치고 민가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군의 소행이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러시아 반체제 단체는 자신들이 한 일이라고 성명을 냈습니다. 이혁재 기자입니다. 집안 곳곳이 파손돼 있고 그을린 흔적이 가득합니다. 부서진 건물 잔해들도 널브러져 있습니다. 러시아 서부에 있는 벨고르드주에서 현지시간 22일 교전이 발생해 피해를 입은 모습입니다. 폭격으로 최소 8명이 다쳤고 주택 세체 등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군이 벌인 일이라 밝혔지만 우크라이나는 즉각 부인했습니다. 피해를 입은 벨고르드주는 우크라이나와 인접해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중요한 보급 지원 지역입니다. 교전이 이어지자 당국은 대테려 작전 시행을 선포하고 주민들을 대피시켰습니다. 러시아 반체제 단체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는 러시아 자유군단은 영상 성명을 통해 이번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 현지 매체들도 군 정보당국을 인용해 이번 공격이 러시아인에 의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